자, 오늘은 즐거운 졸업식이죠 자, 오늘 조금 붙으시고 자, 자기 신분 좀 해봐요 자, 활짝 붙으세요 하나, 둘, 셋 야, 잘살아, 잘살아 아, 야, 근데 졸업생인데 이제 뭐하냐? 아, 그러게, 공무원 시험 준비나 해야지 뭐 야, 너는 나랑 당연히 나는 공무원 줄게 야, 우리 중에 혹시 취직한 사람 있냐? 야, 야, 도중 야, 재우야 너 삼성이랑 엘디 최종 면접만 남았다며 올라가는 거야? 아, 몰라서 아이, 곤란 흐리네, 뭘 에이, 재우 너 정도면 올라갈 때 그런 건 있어 국립대학 경영학과 수석으로 졸업하고 지은이들 공사활동 일류대가 넘쳐나지 영어는 기본에 하이, 헬로 나이스 미치로 상태로 멀리 떠나고 야, 아마, 아리갓토 탕케쇠 공모전이란 공모전이 모두 빛스럽지 이것이 바로 이 남자의 인생 장빛빛빛의 confidence 이 남자의 일찍 한국음악 아리갓 채널 누구와TE 자, 김재훈씨 자신의 장점을 말해본다면 네, 저는 항상 맞을 바 최선을 다하는 너무 식상해, 탈락! 예? 자신의 장점을 얘기해본다면 저는 항상 성실을 하는 사람입니다 최선상이야, 탈락! 퀄리! 김재훈씨? 네? 탈락! 아무 말해도 안했는데요? 그냥 탈락! 계속되는 탈락에 멘탈도 탈탈탈 여기저기 집어보다 자소서만 쌓여만 실력이 안 돼서 대기업은 못 가겠고 월급이 적어서 충족이 억가게 되시지 이것이 바로 시즌측에 호텔 장기피티만 사라져버릴 최훈의 이샘 장기피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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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생 3개월 방작하면 합격할 줄 알았던 저건 홍원쇼 최훈이야! 알거 우리 아들 치킨건가 해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생율맛으로 가치네 너 지금 말아! 지금 치킨을 정신 많이 갔나! 아이고, 이게... 이거 그냥 아들이라고 아이고, 나 진짜... 치킨! 그래, 치킨! 야, 뭐냐? 내가 지금 기가 막힌 사업 아이템이 떠오르던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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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위치한 거 말템? 그건 바로 된장치킨! 뭔데? 설비치킨! 자, 가자! 청량사업 된장치킨! 하지만 우리들은 꼭 알게 되었다네 사람들이 안 하는 건 다 이유가 있었더네 그렇게라 꽃도 잃고 친구도 잃고 시간도 싫어진 싫어진 네 다 이유가 있었더나 내가 싫은 두 스텝! 이것이 바로 청량 창롬의 별널날 초그마한 희망 사라져버린 최후의 최후의 인생 최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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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이 막잡히고 데려다주시는 당신을 부자로 맡기어준 오윗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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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탄사랑 경명 오윗고기 불법체의 기승 경명하자 경명하자 정부 규제안에 가라 비틀코린 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끝에 모르는 줄하게 기다려드는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간포마 바래 반포마 바래 바래 반포마 아하 하늘이시여 왜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계책없이 빌린 보는 이제 어떻게 갔나 다 가자 가자 한강으로 가자 아래! 그 빌린도 못 듣고 빌린이 왜 다 갚아야 된다 없는데요 아 아 비트코인으로 더 부세나 값은 조금 떨어지는데 이제 금방 오릅니다 미자쓰기만 어떤 놀이다 이봐 아 갚은게 갚은게 갚는다고 갚긴 기가 긴속이다 뭐가 있냐 없어 환자 1급 포리 950 컴퓨터 활용능력 1급 개 그걸로 0시락 갖고 드시고요 아이고 미치게도 뭐 아니면 맨 천신장 아버지 가기의 세력을 들지마 하하하하 뭐 니가 우리 가게에서요 아이고 고타짐하는 가게 내가 못할게 뭐 있다고 그치? 아이고 내 진짜 이거 놔두려고 좋다 니 뭐가 또 매달 때려치우면 넌 두부에 더 봐라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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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쟁의 인생 이름도 예상하지 못했던 낙지 채우의 인생 다시 바로 정년쟁의 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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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천신정 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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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잠에 뜬 이 시간 되나처럼 바다게 풀발리 해 하하하하하하 아... 아... 땅... 호텔 하하하하 성장 T-T-T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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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